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구속수감과 공시송달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020-61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 원고는 채권자였는데, 피고는 채무자였습니다. 수감자였는데, 이 사건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 수감자, 그러니까 원래 민사 정보가 하다가 갑자기 구속됐어요, 피고가. 구속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는데, 항소를 했더니 항소가 안된다고 해서 각하되어버려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한거죠. 그랬더니 파기환송을 한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7년 9월 27일 날 상가관리비 지급 청구소득을 피고에게 제기합니다. 피고가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날 이행공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10월 10일 날 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행공고 결정이 오기도 하기도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변서가 제출했으니까 이건 뭐 잘 간거죠. 그런데 피고가 2017년 10월 20일 날 한 열흘 뒤에 안한 교체소에 구속돼 버립니다. 이게 구속되니까 이제 송달이 안되죠. 그래서 2011년, 11월, 17년, 11월 16일 날, 12월 17일 날 두 번 다 벨롱이기를 했는데 피고가 안나온거죠. 그래서 폐문무제 발송구사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8년 1월 11일 날 판결 선고되고 공시송달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년 8월 19일 날 교수소 출소를 합니다. 출소하고 나서 한 이틀 뒤인 8월 21일 날 정보를 발급받아봤더니 제가 진거에요. 그러니까 9월 3일 날 추한한속장을 제출합니다. 그때 원심은 각하해 버립니다. 왜 각하했냐면, 너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말은 소장을 받았고, 그럼 네가 송달을 못 받은 것은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공시송달도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모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각하해 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송 중에 갑자기 구속된 사람, 이 사람에게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무효로 하면 상속기관이 진행되지 않게 되죠. 유효로 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추한항소가 인정되는데 유효하면 추한항소의 사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느냐. 그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언제 사라지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학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송 중이라면 법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해서는 송달을 교도소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이 되면 무조건 교도소장 해야 되고, 교도소장 아닌 사람한테 송달하면 그거는 송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송달 자체가 교도소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감자는 변경 신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효력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정이 취소해지지 않느냐,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자는 있으나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결국 상속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추한항소를 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이건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게 맞다. 라고 봐서 그 사유가 없어진 건 언제냐, 출소하고 나서 판결문 정보를 발급받아본 때, 그때 과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서, 그래서 추한항소는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14일 이내 했기 때문에 추한항소는 적극하다. 그래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심판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구속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아주 드문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판례가 중요한 거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판결들이 간혹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항소는 추한항소를 받아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받아줍니다. 다만 언제 안 받아주느냐 하면, 판결문을 발급받아날로부터 2주, 민사는 2주, 형사는 1주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한항소 뭐 이런 거 다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는 2주 안에 무조건 해야 되고, 형사의 경우는 1주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기간 도가로 해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형사는 1주 안에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 변호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